오늘 제가 저희 집에 되게 특별한 손님이 오세요 우리 집으로 잘 누군가를 초대 안 하는데 제이제이가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제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이제이가 수호파2 방송하느라 좀 못 챙겨줄 것 같은데 고생한 제 딸에게 선물해줄 겸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수호파 파이널 공방이 끝났어 그래서 나도 지금 너무 피곤하고 그 아이도 어제 그 뒷부리를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모로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게 8인분인 게 느껴지세요? 8인분 시키고 자 집에 도착했고요 아 너무 피곤하지만 장 받고 요리할 건데 조금 반찬 같은 것도 시켰어요 이런 호박볶음 같은 진짜 그냥 밑반찬 무생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주 메뉴가 미역국이기 때문에 미역이 가장 중요하고 가을이니까 이 과일도 샀습니다 사실 내가 먹고 싶어서 제 옷이 너무 외출복이라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날게요 일단 여기에 미역을 다 먹어야지 할인물들이 괜찮아요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여기 불리고 있을게요 고기를 먼저 넣어버려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 열어드릴께요 ے 안녕하세요 ruthless eliminate 아 네 오늘 또 열심히 출출어 가야 되고 어제.. 어머 어제 방송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도 이렇게 역시 끝났으니까 이제 일 할 일만 남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배고프지.. 네배고파요 아니 어제 방송이 끝났잖아 고생 많았다 아 진짜 감사해요 저는 뭐 중간에 끝났지만 나도 끝났지만 앉아 밥 먹자 계단식이네요 계단을.. 계단을 만들려고 했거든? 역시 요리할 때는 말하면 안 돼 앉아있어 네 껍질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 칼 내려놓는다 아 죄송해요 그 칼을 드시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안전하죠? 자 일단 오늘의 첫 반찬이고요 첫 반찬 오이 오늘의 첫 반찬 오이입니다 반찬이요? 오 저 오이 좋아해요 저는 원래 염분 섭취를 즐겨서 밥을 안 했다고 밥을 안 했다고 햇반 햇반 사왔어요? 햇반 있지? 예! I love 햇반 아 진짜 웃기네 저 햇반에 미쳐있어요 햇반 사랑해 어 그래 아니 근데 사실 저 뒷모습 보고 갑자기 이 냄새랑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혼자 혼자 뚜껑 끼고 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밥 안 하셨다고 해 밥을 진짜 샘 진짜 진짜 감독이 진짜 진짜 감독이 음 쌀 향태 진짜 감사해요 자 레츠고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나사씨 진짜 제가 이렇게 먹구내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레츠고 해볼게요 안 먹어도 맛있겠지만 맛있지?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럼 나는 밥을 다 먹었고 맛있어? 너무 맛있어 지금 밥 말아 먹고 있어요 감정의 눈물 감정의 수나미 아니 내가 이번에 너랑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커버넛에서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내가 입던 옷 같지 않아? 원래 이런 스타일 많이 이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쁘다 편해 보이시는데요? 고마워 저 지금 너무 불편한 무대의상이라고 많이 불편한 무대의상 사이버걸이거든? 사이버걸 내가 옷을 여러 개 받았는데 너 편히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 혼자 너 앞에서 한번 패션 쉬어도 될까? 당연하죠 그거처럼 할게요 신부가 웨딩드레스 이렇게 입을 때 박수 쳐주는 신랑처럼 할게요 저 니가 왠데 내가 드레스 입고 나온 걸 본 신랑 마냥 그렇게 하는 거야? 고맙게? 당연하죠 고마워 기다려봐 신부님 너무 예쁘세요 어때요?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 되게 큐티하고 편해보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편하긴 해 편하긴 해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나 모자 진짜 많이 쓰잖아 네 이 색깔도 없다 너무 근데 잘 봐주세요 지금 웜해 보이세요 완전 쿨려인데? 오늘은 웜하기 오늘은 웜하기 너 요즘 귀여운 거 좋아하잖아 귀여워지고 싶으세요? 응 이미 귀여우세요 얼마나 더 귀여워져야 되는 거지? 너 내가 그래서? 너는 공연가잖아 네 이것도 준비했어 에이 설마 내가 내 것만 받고 너한테 이렇게 자랑질 하겠어? 밥도 먹고 옷도 받고 밥도 먹고 옷도 받고 하는 거지 따라와봐 따라와봐 내가 지휘 맞으니까 너 먼저 나가 있어 네 나가 있어 하나 있어? 네 내가 더 많다 얘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? 그러면? 한번 네가 소화하는 능력을 보고 쌤 괜찮은데? 아니요 왜 이렇게 많아 얘 아 너를 위해 내가 준비를 해봤지 첫 번째 차들 옷을 입혀주세요 응 일단 이 바지랑 오 이런 거 안 입어봤지 너 응 지기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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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기작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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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 당연하죠 이 위에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모자까지 헉 엄마 추라 해봐 레츠 감사합니다 뭔가 고준표 선생님 같으세요 이거 입고 이거 입어 고준표 선생님이 그렇게 알아요 그래 금잔디 빨리 옷 입고 와 네 기다렸어? 네 이리 나와봐 어머 너무 귀엽다 되게 귀여운 대학생 같지 않아요? 되게 귀여운 대학생 같으세요 안녕 어머 신입생이야? 네 저 신입생인데요 안녕 나랑 같이 놀래? 아니요 이리 와 거울 한번 봐봐 볼래요 볼래요 오 귀여워 너 너무 귀엽다 저 겨울에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 머리 색깔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 이거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요? 응 어 디벤뎁 맞아 디벤뎁 색깔이야 일부러 보고 계시죠? 디벤뎁 사랑해 디벤뎁 사랑해 감사합니다 너랑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지금 조끼가 지금 계절감이라 춤출 땐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일상에서 입을 수 있으면 하는 거 내가 추천해줄게 오 오케오케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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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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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이 절로 나온다 어머~! 오 마이 갓 너 엉덩이까지 가려줄 수 있는 귀여운 오 너무 귀엽다 너랑 너무 잘 어울릴 만한 사실 내가 입을 시키네 응 인간은 병아리가 보고 싶네 맞아요 쌤도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랑 핑바 핑바 어때 핑바 어 이거 너무 귀엽다. 귀엽지? 사실 다 내가 입고 싶은 건데 아니 너 준다고는 안 했어. 이건 내가 하면 그냥 입혀본다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열심히 소화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입고 와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옷 갈아입는 거 찍어도 돼요? 네 당연하죠. 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언제 나오세요? 저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? 아 보여줘. 뭔데? 소매.. 소매 실 하세요? 안녕하세요. 이제 오픈해봐 한번. 아 이건 너무 귀여운데? 아니 근데 이 색깔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너 너무 예뻐. 어 너무 감명해. 얘 벗어봐. 내가 입을게. 쌤한테 짧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. 난 키가 크잖아. 어머. 어 뭐야. 쌤 왜 안 끌려요? 끌리겠어? 나 소문났잖아. 190이라고. 그거 소문 아니잖아요. 잘 어울리세요. 이거 내가 입어야겠다. 근데 진짜 예쁘세요. 근데 이게 원래 이뻐가지고 네 너한테 주려고 만든 그건데 이건 내 거야 근데 조금 나도 입어보고 싶다 너 지금 내가 옷 안 줄 것 같은 거 아쉽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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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이거 또 악세서리 내가 가지고 있지 I love Beanie I love Beanie 힙한데 뭔가? 야 이거 그거 아니야? 죄인 죄인님? 죄인 죄인님 아니야? 고고! 제가 그때도 빈이 쓰고 봤잖아요. 저 빈이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너 진짜 잘 어울린다. 어머! 어머! 헷! 헷! 고아! 다 같이 갈래? 어? 아니? 왜 안 가는데요? 아니! 너 너무 잘 어울린다. 너무 귀여워요. 여기다가 그냥... 맞아. 아니 바지가 너랑 진짜 찰떡인데? 슉! 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. 너 진짜 안 맞으면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. 귀엽다. 아주 아주 귀여워. 빵땡이 빵땡이 빵땡이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당장 나오세요. 아 귀여워라. 너 진짜 귀엽구나.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인스링. 어머 너무 귀엽다. 얘도 쪼을 수 있구나. 네. 여기 팔도 쪼을 수 있고. 저 장갑 진짜 좋아하거든요. 짜자잔. 이거 스마트폰 그건가? 터치? 맞아요. 우와. 벗어봐. 내가 가져가게. 아 이거 장갑 줘봐. 아니 한쪽도 줘봐. 아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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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거 해. 야 너 빈이 좋아하잖아. 아 빈이 좋아하긴 하는데. 어 빈이 좋아하니까. 알겠어요. 이거 내가 가질게. 나 손발이 차거든. 알겠어요. 나 한번 써봐. 알겠어요. 아우 빈이 써. 쌤 이거 진짜. 어머 얘 너무 귀엽다. 어머. 제이제이야 너 진짜 귀엽다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. 너무 귀엽다. 어때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요.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? 저 이거 장갑도. 근데 앞에 것도 다 줄 거야. 왜요. 근데 아까 롱패딩은 내 거야. 그거는 제가 뭐라고. 아니 나도 이렇게 귀여운 옷 입고. 너도 너무 귀여운 옷 입고 있는데. 네. 너네 요즘 릴스 많이 찍지? 어 네. 딥앤댑들 릴스 많이 찍더라? 어 맞아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요즘 애들 뭐 하는지 나도 좀 알려줘. 나랑 온 김에 릴스 좀 찍자. 요즘 애들. 웃겨? 감사합니다. 어쩌셔서. 야 요즘 애들이라서 좋냐? 아 아니요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하게 생각한다. 릴스너 가자. 죄송합니다. 아 나 릴스를 찍었는데 신발이 계속 날라갔잖아. 진짜 집에서 릴스 찍기 너무 힘들다. 아 저는 그게 컨셉인줄 알았어요. 신발 날리는 컨셉. 아니야. 아니 야 나 진짜 발가락이. 나 지금 발가락이 열받아. 원래 여기가 여기까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. 힘주느라. 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아 이 즐거운 순간에 너와 함께해서 더 드도도 즐거웠다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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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 앞으로 승승장구와 우리 제이제이를 응원합니다. 진짜 오늘 법도 차려주시고 맞아 오토샷을 해주고 축하해주고 릴수도 해주고 난 진짜 이런 엄마 없지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커버나 고마워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too 해외